군투안 끝에 화개는 성공하고 연합군은 조조군을 공격한다 적의 총대장 조조를 격파해 싸움에 결판을 내라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시나리오 배는 불타오릅니다 힘을 합쳐서 소소의 대선단을 죽였다 그 두 분... 정말... 전 세계에 더 가까운 소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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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 대해선 일어나서 전 세계에 더 가까운 소소가 전 세계에 더 가까운 소소가 그랬다 정신을 선택할 수 있을까? 대체 무슨 목소리냐니까? 진짜 궁금하네 확신을 알렸던 것 같고 이런 싸움이 되었다 너는 어떻게 할까? 응 어떤 사람을 지키는 세상에 죄로 그를 지키는 세상을 지키는 것을 그를 지켜야 된다 어떤 여와를 지키는 걸 맨을 지키는 일을 지키는 게 그를 지키는 게 너는 삼국지세계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복선인 건가 아니면 전툴 pyt따로 그 때까지 뭐야 뭐야 가끔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언제쯤 다시 다섯명 쓸 수 있을까 장비 다 되어있죠 배치상태는 뭐 볼 수 없죠 코에이가 저렇게 줬다면 이유가 있을거에요 시작 배치상태가 저런 데는 다 이유가 있을겁니다 여기에서 훌륭한 계획이요 그러나 너는 아직 잊어버린거에요 대전이라든가 일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갑시다 승대조건 총대장 조조를 격파하라 예 그러세요 조인 허적 누구세요 여기 가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이스? 이게 좋죠. 기왕 한통. 리업. 그리고 뷔츄리언. 다잇. 나이스. 아 목이. 헤헤이. 이게 낫죠 그럼. 나. 음.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할까. 조운으로? 아니야. 랩이. 와. 씨. 말 그대로 겁나 잘 버티겠네 이제. 야 랩이네. 저걸 맞고 저거밖에 안달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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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관의 장관은 이 장관의 장관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장관의 장관의 장관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적은 이렇게 잘 버티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버텨. 개간네 진짜. 적은 이렇게 정면에서 잘 버티는데. 디펜스 타입이라고 유세 떠나지요? 다 하려나? 맞네요. 아유 디펜스 타입 개같은거 진짜. 망했어 우리 차지 겁나 안찼어. ữa. 어젯이 더 왜 우익이 넘어져요? 두번에 4, 2, 3, 1, 2, 3, 2, 5, 3, 4, 3, 4, 1, 2, 3, 2, 3, 1, 4, 4, 1, 2, 3, 2, 3, 4, 3, 4, 1, 3, 1, 4, 1, 6, 4, 1, 6, 5, 1, 6, 5, 1, 6, 6, 7, 6, 7, 7, 7, 8, 8, 9, 9, 9, 9, 9, 10, 11, 12, кругingu nominees. 네. 네. 아 이러면 되네요 이렇게 처치 아 뭐 아 이곳은 덕분에 가우를 잡아라 근데 잠시만 너 어디까지 때리니? 내 칸이야? 아닌데 여기까지 올라가 아휴 모르겠다 나도 아휴 모르겠다 때리면 때리는가 보다 아휴 음 음 어? 아 망함 아이템 한 턴에 하나밖에 못쓰는구나 몰랐네 아휴 앞에 숭병만 잡으면 되죠 그러면 나이스 아휴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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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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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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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단을 아야맞았다 하지만 결과는 결과 왓자의 마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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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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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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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